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로 고약관님한테 맨날 전해서 형이 이 책 언제 나와? 이거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과장 없이 한 20번 정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20번. 기다려. 그러니까 형이가 언제 나와? 다음 달에 나와? 그러면서 이거를 진짜로 20번 과장 없이 보통은 과장해서 20번이 아니라 정말로 횟수로 20번. 과연 그 책은 뭐냐? 영어독립365입니다. 영어독립365. 진짜로 이거는 상상스퀘어에서 이제 더비랑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제대로 낸 책인데 저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책에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는데 그다음에 저는 학습자 예상에서 객관적으로 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딱 보고 이걸 이제 기획을 또 하고 이거를 리딩을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김주현 이사인데 제가 김주현 이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책 처음으로 이제 딱 받아 봤을 때 너무 잘 만들어갖고 왜냐하면 제가 김주현 이사 이렇게 혼내는 것도 많거든요. 피드백을 주는 것도 많고 되게 빡세게 왜냐하면 이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그냥 가벼운 피드백 말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되게 거의 진짜 누가 봐도 아플 정도로 피드백을 세게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 책은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칭찬 17번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전화해갖고 우리 이사님 12번 했나 내가? 우리 이사님 진짜 영어 책은 너무 이사님이 신경 많이 써갖고 왜냐하면은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일러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사람이 엮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이사님이 한 거거든요. 김주현 이사님. 내가 김주현 이사도 본인 자체가 영어를 중수 이상으로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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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맡겼지. 네.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튼 영어를 잘하는데 너무 잘만 들어갖고 내가 17번 칭찬해 준다. 그 영준이가 수우먼 저한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딜레이가 좀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됐어요. 원래 작년 말이 목표였어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상상스퀘어에서 첫 영어책이 나오는데 좀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낸다 최대한. 완벽한 책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책이 두껍잖아요. 완벽히 가깝게. 가깝게. 두껍잖아요. 보면 또 아쉬운 게 나오는 거야. 또 고치고. 아쉬운 게 나오는 거야. 잠은 구하고. 또 아쉬운 게 나오는 거야. 또 이거 필요한 어떤 자료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관장 속에서 저희가 인재 영입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 전문 교재로 또 편집으로 20년 정도 되신 분을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이분이 편집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영어 전문가야 본인 자체가 영어 전문가야. 전문가야. 또 교사세요. 때문에 구분이 오면서 이재나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보충이 되면서 예. 영어 동립 36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메인 저자는 우리 신미주 PD예요. 이제 하버드 박사 과정으로 공부하러 갔죠. 그러니까 이 신미주 PD가 영어를 진짜 잘해요.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말했었는데 이건 이제 저 같은 나브랭탱이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버드가 어떻게 생각했냐잖아요. 하버드에 합격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문과야. 네. 문과인데 하버드에 합격하는 건 어려워요. 문과라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 TO 자체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도 잘 써야 되고 면접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로 보통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얘가 이게 문과인데 정치학 이제 정치학이 세부 전공은 공공정책일 텐데 정치학 박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MIT 박사 받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회사 직원이 하버드 가는데 좀 자리 잡는데 도와줘라 그랬는데 MIT 박사 친구가 미국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백그라운드가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학사를 이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과랑 안 맞아서 이제 전과를 해서 문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런던 정경대 정치경채 명문대지. 네. 명문대예요. 런던에서 이제 또 석사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냥 싱가포르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런던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로 간 거예요. 중간에 우리 회사 있다가.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이 친구는 원래 뭘 했었냐면 번역. 이 번역 품질 검토. 저랑 같이 일 많이 했었어요. A, B 테스트도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로 많이 해서 되게 이제 신예들도 많이 발굴하고 판권 검토도 고약가님이랑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어 잘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영어를 못 하니까 영어를 얼마 잘하는지 느낌이 안 오잖아요. 내가 딱 오늘 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 신미주PD를 제대로 소개하지 하는데 타일러가 한국어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일러가 웬만한 사람보다 한국어 잘하잖아요. 고사성어도 잘 쓰고 배경 지식도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미주PD가 딱 그런 느낌일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영어를 너무 잘해갖고 그러면서 욕심도 많고 이 친구가 그런데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또 국어에 뛰어나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국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도 한국어 잘하는 거 아닌데 이 친구가 언어에 관심이 엄청 많고 되게 뛰어나다. 그러면서 여기 어벤져스가 다 붙었어요. 그러면서 신미주PD가 하면서 우리 주민숙 편집도 붙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 주민숙 편집은 사실상 트라이링걸.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바이링걸이 한국어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 포르투기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포르투갈 말은 포르투갈 능통자예요. 그러니까 완전 원어미처럼 구사하는데 영어는 또 좋아해서 독파해서 그냥 세 개를 다 잘해요. 그러니까 언어에 완전 뛰어난 친구. 상선스쿠어에서 외서 담당인데 수출이 다 잘합니다. 그래서 소통 너무 잘하고. 그러면서 우리 미주만 하고 있다가 주민숙 편집도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어민은 우리 켈리. 왜냐하면 원어민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켈리가 붙어갖고 또 다 같이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감수 우리 김재유 선생님. 이분이 이제 영어 고수예요. 아까 그 우리 히라님. 초울죠. 슈퍼고수. 히라님의 친구가 통번역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 배운 선생님이 김재유 선생님. 맞습니다. 이게 진짜 영어 좀 한다는 분들은 다 붙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좀 왜냐하면 영어 공부라는 게 여러분 책 한 권 읽는다고 절대 안 끝납니다. 한 열 몇 권 봐야 되고 뭐 또 단어도 겁나게 외워야 되고 말 잘하고 싶으면 또 그거 집중해서 엄청 말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단기간에 안 끝나는데 이 책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영어를 조금 하는 입장에서 또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 책은 진짜로 알차요. 진짜 꽉 차서 이 책 한 번 읽고 나면은 아니 읽는 게 아니죠. 이건 공부죠. 공부. 이 책은 공부하고 나면은 영어 실력이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많이 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주력으로 좀 이렇게 고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이제 360일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는 구성으로 짠 건데 그냥 딱 보면은 알차요. 진짜 알차입니다. 이게 딱 쟤는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의 기초 체력을 쭉 올려주는 쭉 올리는 느낌이에요. 매일매일 한 편씩 공부를 하면서 365일니까. 이런 책이 없을 거예요. 시중에 여러분 왜 오리가 나오는데 오래 걸렸냐. 여러분들이 시중에 찾아보셨을 때 이런 책 구성이 제가 본 거에는 없어요. 일단은 왜?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 진짜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책이 이제 되게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고민한 게 뭐냐. 주요 동사들 우리가 맨날 밥 먹듯이 쓰는 동사들. 이제 구동사로 많이 쓰는 이제 테이크 get have 이런 걸 10개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영어 독립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빈도로 때렸을 때 그게 진짜로 많이 쓰는 동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그 책 그런 이제 주요 동사들은 각자 거 하면 책으로 한 권씩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 전치사 책들은 전치사가 너무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치사 몇 개만 다룬 걸로 500쪽짜리 책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동사로 넘어가면 정말로 이 구동사 정복하기 위해서 전치사 플러스 이제 동사해갖고 정말로 몇 개만 다뤘는데도 책 몇 권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또 공부할 의욕이 안 나거든요. 그건 이제 전문가 영역이고 우리가 일반 학습자 입장에서 우리가 주요 동사를 한 번 진짜 꼭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요 동사 10개가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get은 어떤 의미로 이때 get 저때 get 이렇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get have take 이런 걸 쫙 한 번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더비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반영된 부분이어서 get이 뭐 이런 뜻도 있었어 이런 뜻도 있었어.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구나 왜 이래서 자주 쓰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주요 동사만 정리를 하면 안 되겠죠. 또 핵심적으로 정리한 게 전치사들. 주요 전치사가 여기서 되게 비중이 커요. 왜냐하면 전치사를 안 쓰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전치사가 빠지면 자연스러운 영어가 안 되고 전치사 때문에 뜻이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는 한 번 제대로 파야 되는데 전문적인 책을 팔려면 일반인 학습자들 초보자분들은 그냥 재미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돼요. 우리 집에 좀 있거든. 완벽하게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지겹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재현 선생님도 이거 추천사로 써주셨는데 정말로 최대한 쉽게 최대한 유익하게. 이걸 일단 주요 핵심 동사와 그다음에 전치사를 설명을 한 번 쫙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매주 공부하는 거니까 매일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우리랑 같이 쭉 갔으면 좋겠는 거 끊어 읽기. 되게 이제 긴 문장들 있잖아요. 짧은 문장들은 여러분 단어만 알고 사실 관용어고만 알면 짧은 문장은 해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딥러닝을 통해 인공지능들이 해석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길면은 이제 맥락이 바뀌고 뭐가 뭐를 수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긴 문장에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재현 이사가 이걸 자기가 공부하다 이걸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신미주 피디랑 이제 쿵짝쿵짝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인데 쉬운 문장도 있고 어려운 문장도 우리가 다 넣어가면서 끊어 읽는 연습을 매주 합니다. 자꾸 끊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아 이건 여기서 끊는 거구나. 아 이건 여기서 끊는구나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완전 초보분들은 긴 문장 법은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아예 끊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끊어 읽는 법에 대해서 매주 같이 공부를 합니다. 독해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이 책의 진짜 백미는 뭐냐면 매주 함께 공부하는 이소부와 저는 이 책 그게 진짜 끝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독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막 다 독해를 시작할 때 내가 이제 막 이코노미스트 해야지 그러다 보면 CNN 해야지. 왜냐하면 재미가 없고 왜냐하면 하면 좋아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걸로 망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코리안타임즈 보면 똑같은 영어여도 왜 쉽냐. 여러분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누가 당선됐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코리안타임즈 읽으면 훨씬 쉬운 거예요. 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영어 높게 못해도 뜻을 알겠어. 다 알아요. 배경 지식에서. 고유명사로 알아요. 대통령 이름 나오고. 그 얘기 나오겠지. 국회 이름 나오고 현대삼성 나오니까 대략 알 것 같아. 독해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러다가 이코노미스트 이거 이게 뭐지. 아예 안 돼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우크레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뭔가 욕심을 내나 이런 걸 알았는데 배경 지식을 모르니까 우리가. 유럽 정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코노미스트 여러분 만약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또 해석이 됩니다. 삼성략이 나오죠. 또 해석이 됩니다.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길이 안 되니까. 모를 수가 없어. 그렇게 반가워. 독해가 갑자기 달대. 그냥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쫙 따져봤어요. 이소부하처럼 우리가 대략 다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누구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그다음에 진짜 빡세게 한문단 외연을 볼 만한 게 되게 짧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소부하 하면 우리가 각색해서 그래. 실제 이소부하는 진짜 한문단이 짧습니다. 한문단의 내용이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 표현들 핵심 문법들 배우면서 이소부하 같은 건 여러분이 외우면 좋죠. 교훈이 또 담겨있잖아요. 그다음에 교훈이 담겨있고 그다음에 또 가정주부 여러분들은 뭐가 있죠. 그러니까 다 자식들 공부할 때 같이 하고 싶은데 이소부하 같은 걸 외우면 초등생들이랑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엄마랑 아빠랑 이거 영어 공부해서 이소부하 한번 쫙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영어 실력이 초보거든요. 이번 책 나온 거는 너도 봐도 되겠다.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냥 쉽고 좋으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바로 추천을 하죠. 우리 와이프가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하는 스타일 아닌데 또 그러면서 그 공부를 빡세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재미없어도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게 일러. 일러스트레이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야옹이들이 나오는데 너무 귀엽고 이 야옹이들이 예문과 상황에 맞게 다 꽁트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야옹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야옹이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막 선배라고 했었는데 일러스트 그리신 분이 이때 마인드도 너무 뛰어나시고 이 캐릭터가 정말 너무 귀여워. 우리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 책이. 이거 욕심 많은 게 최근에 제가 우리 딸이랑 자기 전에 그냥 오디오북으로 몇 개 듣고 자거든요. 그냥 한글로 그냥 자꾸 동화랑 이야기 책 듣기 하면 좋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딸이 원래 책을 많이 보다가 눈이 나빠져서 그거를 만족시키라고 오디오북을 틀어주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글 해석으로 욕심 많은 게 들었거든요. 우리 딸이랑. 근데 영어로 나오는데 이렇게 여긴 야옹이 말고 여기 멍멍이가 나오는데 너무 기럽게 이렇게 일러가 돼 있어갖고 그 일러 보는 재미도 있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재밌게 공부하려면 관용어구를 해야 돼요. 관용어구를 해야 이거는 일상생활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외우면서 왜냐하면 관용어구 자체는 여러분 뜻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관용어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굴절 적응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책은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끊어 읽기 정도에 되게 어려운 문장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외워보시면 됩니다. 아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거 이제 마무리 됐때쯤에 이제 편집하신 분들 또 관련된 분들께 모셔놓고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문장을 다 외워도 괜찮습니까? 무조건 외우라고요. 저는 또 냉정하게 학습자 입장에서 끊어 읽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끊어 읽기는 그거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길면서 문장 자체를 어려운 것도 몇 개 넣어놨는데 그런 걸 외워도 아 이건 어렵다 그랬는데 이소부와 관용어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법도 설명하려고 현재완료도 있고 명령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테마로 돌아가거든요. 가끔 영어로 할 때 흥미가 중요한데 뭘 하나 한 분야를 하다가 보면은 하다가 재미가 없거나 지쳐. 근데 매일매일 하나씩 테마별로 올라왔으면 금 돌아가고 주말에는 어느 때는 동사 어느 때는 전체사 어느 때는 영어공부에 관련된 자기개발 요소들도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뿜뿜 일어놔야 되는 거니까 여기 문법도 되게 많아요. 동사 원형에 왜 이제 ing 붙이는지 그 다음에 우드 if도 어떻게 쓸 건지 과거 분사도 어떻게 쓸 건지 그것도 다 우리가 예문 중심으로 예문 중심으로 깨알같이 구성했다는 게 대바인 것 같아요. 진짜 예문을 계속 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제 3자로 지켜보면서 이거를 썼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왜냐하면 솔직히 내도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좋으니까 근데 이걸 완성도를 90%까지 올린 다음에 이제 91%부터 올리는 게 명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명품 영어 학습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라인업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예문 외워가면서 영어를 쫙 그냥 한 번 진짜 기초 체력을 올리는 거고 이제 다음 라인업이 이제 김재욱 선생님의 영어 학습법 책이 나올 거고 이 목차은 봐도 서로 네. 영어 학습법 책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회화책 이거는 이제 회화 중심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 공부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영어 회화책 그거는 회화책은 나오면 저도 다 외울 거고 고약관님이 다 외워보면서 우리 와이프도 제가 같이 영어 가르쳐주면서 공부할 거고 영어 회화책이 나올 거고 저희가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책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뭐 열몇 건 이상 공부해야 영어 늘어요. 제가 이제 거의 테크틀을 거의 짰어요. 그 딱 영어 하면 저희 상상스키하고 함께하면 쭉 따라오시면 마스터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같이 더위에 함께 그 뭐지 영독단을 통해서 단어 같이 외우면 이게 완성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짜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단어는 영독단으로 외우는 게 그냥 넘사볍네요. 아 넘사죠. 이거는 그냥 이제 아예 경쟁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영독단 서비스도 같이 입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도 하고 있어요. 복화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같이 보면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건 유튜브로 이제 콘텐츠들도 여러분이 이제 책 봤을 때 이제 오디오로 들으면 복습할 수 있게 관련 콘텐츠들도 유튜브로 영어 독립에 쫙 업로드가 될 거예요.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제 이제부터 찍어놨고 이제 순차적으로 쫙 올릴 거에서 이제 사시면 같이 아 이거는 이제 그냥 영어로 영어로 반복해서 들어야겠다. 여기 신바스TV 다 아실 거예요. 절꾸러기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영상 쏟아집니다.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주변에 본인들도 엘리트고 자식들도 이제 유학을 성공시킨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유학을 이제 학부로 갈 정도로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고비가 어디냐면은 단어 외우는 거다. 단어를 외우지 않고 유학을 강할 방법이 없다. 뭘 자연스럽게 습득 그런 거 없고 특히 SAT를 보려면은 방에 가둬놓고 외워야 진짜 성공할 정도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영어 단어를 안 외우시고 영어를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문장을 외워야 되잖아요. 단어를 여러분이 외운 상태에서 문장을 외우면은 문장 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분퍼로 만들어낸 그다음에 인공지능 퀴즈로 복습을 하는 영어 독립은 지금 1년 넘은 학습자들이 생겼잖아요. 진짜 실력이 않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신 분들이 않는 분들이 없고 이거에 진짜 참 의미를 알아서 최근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은 머니맵 채널을 보시다가 어떤 분들이 낯이 익어서 찾아보니까 신박사님이네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빅포카스셨던 분이구나. 그분이 어떻게 빅포칼 하셨냐면 아 맞다 너 빅포칼 썼지? 네. 그러니까 빅포칼 쓰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빅포칼 예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1대1로 외우기 시켰는데 그때 그게 한계였어요. 왜냐하면 예문을 넣으려면은 되게 많이 넣어야 되는데 책이 뭐 그럼 책이 500쪽 600쪽으로 두꺼지니까 저는 그걸 바란 게 아니고 최소학습 딱 뜻이라도 알자. 뜻이라도 알자 이거였는데 그다음에 예문은 막 또 힘드니까 팟캐스트로 만들고 한계가 막 힘들었죠.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가 기술력도 안 되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빅포칼을 빅포칼을 정리를 해서 그걸 엑셀로 정리해가면서 다 외웠대요. 대박이네. 그러고 보면서 자기가 이분은 이제 영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릇 읽는 데는 솔직히 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릇에는 좀 이렇게 되게 수사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그릇이 보면 읽기가 되게 지루해요. 한국말로도 읽기 되게 지루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자기가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는 쉬울 거 아니에요. 리치데디 포얼데디는 그냥 영어로 쑥 읽는 정도고 자기가 이걸 다 외워놓고 이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파생되는 단어가 그게 우리가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걸 다 우선순위 정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단어는 쳐내고 뒤로 묶어놓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는 진짜로 그러면서 오디오북 듣는데도 너무 쉬워졌고 진짜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빅포카로 지금 공부하실 필요 없고 빅포카는 애매한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절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7년인가 9년 기준으로 정리가 돼 있고 이 영어 독립은 우리 빅데이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맥락 왜냐하면 어떤 풀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사실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많이 쓴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언스 테크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코노미 그 다음에 글로벌 트렌드 그 다음에 우리의 최고 자랑 비기너는 뭐냐 비기너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나오면 복화책으로 나올 건데 동화책 중심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세틀라이트 이런 위성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만만하잖아요. 동화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뭐가 나오냐 나무, 도끼 이런 게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근데 단어가 만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글로벌 트렌드 같은 거 보시면 단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왜? 뉴스에 나오는 거 뭐죠? 조세 무슨 뭐 입법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말로도 어려운데 그게 사실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영어 독립을 저랑 고약관님이랑 만들 때 이 구성 면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기너가 과연 뭐가 비기너냐 그래서 우리가 막 미국 초등교과서를 갖고 갈 거냐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뉴베리 상이 있잖아. 그냥 끝났어. 어. 뉴베리 상이랑 영국에는 그 데일 카네기 상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상들이 다 오픈소스로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리가 레마타이제이션 하자. 그냥 탁 쉬워지는 거야. 확실히 쉬운 단어가 우선순위. 그러니까 쉬운 단어라고 많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트리 이런 나무가 생각보다 이런 뉴스에서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화에서 마차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읽고 동화책 읽어보면 이제 동화책 술술 읽고 동화책 읽어보면 나 공부하면서 내 자식 공부 시킬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게 너무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기너 복화 중심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영록단 서비스의 진짜 예문이 최고예요. 그런데 예문 중에 명언이 있는데 명언이 있는데 저도 참여했지만 많은 부모는 영둔이가 했는데 같이 작업하면 저는 알잖아요. 똑같아. 명언도 가슴을 울리지 않으면 우리 스타일이 있잖아. 우리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형 이거 가슴을 울리지 않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저도 이제 하면서만 느끼는 건데 진짜 공부하다 보면 좀 지겹잖아. 그런데 그 명언이 장난 아니에요. 가슴을 팍 들어서 공부하고 싶어 갑자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거 열심히 했냐. 고약관님이랑 저랑 나눠서 한 부분인데 제가 더 많이 했는데 고작관님과 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더 가슴을 울리는 걸 알고 있지. 고약관님과 명언을 찾아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이루타로 끝내선 안 되지. 이거는 홈런으로 끝내야지. 그러면서 찾아오면 이래요. 아니 우리가 이제 단톡방들 있잖아요. 거기 맨날 무슨 캡처해서 오우우우 이러면서 올려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3천 편까지 제가 한 번 다시 본 건데 제가 또 봐서 계속 명언은 늘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켈리도 그때 하고 막 여러 사람이 붙어서 했는데 명언이라는 게 더 열심히 찾으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좋지만 왜냐하면 어떤 건 또 가슴이 울릴 수 없는 명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택스에 대해서 무슨 뭐가 있겠어요. 맞아. 예를 들어 무슨 입법에 대해서 무슨 명언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산다 두는 줄 알았어.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스피치 문장들. 그냥 스피치 유명한 스피치 문장들. 어떤 판사관 유명한 문장들. 이런 거 한 건데 더 어떻게든 저희가 명언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책은 아까 고약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도 한 번 너무 제대로 보려고 사실상 이거는 제가 요구해서 만든 책이에요. 너무 수준 높게 나왔고 이거 그다음에 또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또 저희 상상스키에서 같이 어떻게 공부할까 또 고민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만약에 그런 게 기획이 되면 또 같이 공부하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66챌린지로 해서 단어 열심히 와서 단어 정말 많이 외우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피엔스 팀에서 우리 고약 고대표님이랑 해갖고 또 어떻게 또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같이 공부하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알려드리면서 이제 유튜브로도 올라갈 거다. 유튜브로 쭈르륵 두르실 수 있게 우리가 만들 거다 또. 그래서 한 번 제가 대로 공부해서 저는 고약가님이랑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영어 이제 솔루션 회사 영어 학습 회사가 아니에요. 영어 솔루션에서 잉글리시 진짜 스터디 솔루션으로 회사로 가면서 한 이제 5년 보고 있거든요. 5년 뒤에는 우리 솔루션으로 진짜 좀 졸구하신 분들이 졸구하신 분들이 진짜 어느 정도 난 영어 극복했다. 말 나올 수 있게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교재도 좋은 게 많은데 사실 동기부여 문제거든요. 동기부여 문제고 맥락 문제거든요. 공부를 해야지. 맥락 문제라서 우리가 그런 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 만들어 가면서 더 맥락에 맞춰서 더 최적화 시켜갖고 여러분들 영어로 한 번 진짜 인생 뭔가 이렇게 꿰뚫는 경험 저희가 선사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야무진 책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